1. 황민경 김민경의 수건을 붙입니다! 소베이스 김민경은 오늘 엄청난 활약을 구할 수 있어요 서포스 좋아하는데 김소범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김민경 소베이스 박민지 선수가 밀려다 하는 짓을 아래고 이렇게 갑니다. 중앙우위공격이었다. 왼쪽 올렸도 공격입니다. 홍민경에서 보면 아주 좋은 눈의 공격이에요. 이주현 선수가 따라왔는데 메인선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메인선을 보고 각도도 깊게 나죠. 김기현의 서비스 이나연 등목은 현타 이라인 안쪽입니다. 헌민경 현지수의 서비스 고혜림이 맞습니다. 이나연 등목은 라인 안쪽에 고집니다. 헌민경 항시장 시합을 좀 더 많이 하던 pneum 이주현 선수 이나연 황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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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왼쪽으로 직선으로 포장 황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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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의 포싱! 자! 넣어줍니다! 헌빈경의 포인트! 김인이 때렸어요. 순간적인 동작이 좋습니다. 영토! 황민경! 구름! 구름! 김이지, 맥어택 instinct 就努力! 헌빈경의 포인트! 유림의 포 aí트 그리고 3단계 4단계 2단계 winning선은 아주 참 어려운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골 reminded기장mış 센터라인ő cirbon 또는 터치는 범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서 떨어졌습니다. 로 pied 34 박민경 박민경 한미격이 끝냅니다! 길었던 랩리를 한미격이 끝냅니다!